새해 아침이 밝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러면서 희망차게 시작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가 주는 설렘도 설렘이지만 세월의 무게가 주는 엄숙함 이건 사명과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송구영 신예배를 마치고 잠을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김성민 지휘자님 딸내미가 있는데 봄이거든요 봄이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다섯 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다섯 살? 그랬더니 오 그래 그랬더니 또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왜 그럴까 봤더니 생일이 12월 12일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생일 한 번 더 먹고 또 1월 지금 3일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세 살 정도 되는데 연수로 본다면 그런데 벌써 다섯 살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빠는 여섯 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도 이 나이 먹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나 봐요 그리고 어른들이 너 이제 몇 살이 됐다라고 하면서 몇 살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나이가 몇 살이고 또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 되셨습니까 한 번 지내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몇 년째 되었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살고 있는가 한 번 돌아보십시오 2021년도 폐월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머리와 가슴에 떠나지 않는 것이 집으로였습니다 집으로 동명의 영화 제목이 있는데 영화 제목은 아니고 집으로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구절이 어디입니까 누가 보곤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집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연상이 됩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집으로 관련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의 입장보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더 읽었습니다 집 떠나 고생한 아들이 회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들이야 고생을 사사한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심정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아기는 그 얘기를,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도 그가 이르실 때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그래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주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냐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세인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오늘날에도 오랫동안 신앙의 연수가 있고 또 타성에 젖은 분들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오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오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오 찾지 아니할 것이오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하나님의 언약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과 개명, 윤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기억지 않고 찾지 않고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문제 해결되고 형편 나와지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실상은 멀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우 단어가 이게 메타노이아인데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가던 길을 돌아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다가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가다가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등을 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것도 이게 죄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놓치는 겁니다 등은 돌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뒷걸음질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8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너희는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작아서 이것을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인생들한테 내게 좀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에스겔서 44장에도 보면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정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상에 가까이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있었고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멀리 바라볼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사람인가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2021년 한 해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우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해 교회와 성도들을 당황하게 한 일이 바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입니다 오늘도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했던 목회자들도 당황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도 당황했습니다 서울 쪽에 있는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직도 어색하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 내에서 어떤 중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 성도들과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겼던 그런 목회자들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아직도 낯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도 익숙치 않습니다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마음껏 자유롭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또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의미를 찾았던 성도들도 지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안 나가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예배와 교회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예배당, 건물의 관계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만 했던 곳에서 머물지 않고 더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태를 요즘 지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할 때 집으로 하면 보통은 보이는 교회당을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고 이런 것처럼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집이 주는 의미는 건물의 의미의 개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으로는 보이는 건물로서 돌아가자 라고 했을 때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무형의 교회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요즘 시대인 겁니다 교회의 장비나 시스템, 인력이 부족한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제대로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통계에서도 나왔는데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잘 알려진 교회와 목사님들의 그 교회, 그 온라인 예배의 참여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는 대면 예배를 드릴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했으면 한 가정이 몇 명씩 드린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한 60, 70% 정도가 그 예배의 시청자가 돼야 되는 거죠 참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몇 배가 지금 거기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교회하면 주일에 찾아가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에서 찾아가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전통적인 교회당에서 모이는 것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이전보다 많이 줄 것이라고 교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25%에서 30% 정도 심한 분은 한 40% 줄 수도 있다 아주 심각한 교회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수가 단순히 줄어드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보금 전파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교회 각오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그 예배에 힘 썼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로를 영접하고 그의 몸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물의 개념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름들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고린도 띄고 교회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요 빌립보 띄고 교회입니다 이건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후대에 와서는 그냥 고린도 교회에 붙여서 무관하게 그냥 그쪽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원래대로 하면 교회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결국 아버지 집으로 할 때 집이 주는 공간적 의미 때문에 보이는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서적 의미는 모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인 겁니다 2021년도 아직도 상황은 많이 어려울 것 같지만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춘천 중앙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 품으로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성도가 되자 이런 마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성도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가 제사장 사가리아와 그 아들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장차 그 아들, 그 아들 이제 세례요한이죠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세례요한이라고 그를 지칭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 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거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엘리아의 심령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세례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아의 심령은 엘리아의 선지자, 엘리아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아 선지자의 심령은 뭐였을까요? 엘리아는 폐역한 이스라엘 왕 아하방과 또 이세배를 비롯한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바할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아 생애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뭡니까? 갈멜산에서 바할 선지자들과 대적한 내용입니다 그때 엘리아가 백성을 모아놓고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할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방이 잘못됐는데 그리고 이세배를 맞아서 더 폐역한 길로 가고 있는데 백성이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동조해서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엘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지 않고 바할신도 섬기면서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아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할 선지자들이 요란을 따면서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엘리아가 나가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니까 그가 무너진 여화의 재단을 수축했다라고 했습니다 갈멜산을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평지가 이렇게 다 내려다봅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마리아 땅이 이렇게 다 보이는 겁니다 저쪽 밑에 그게 보이는데 그 재단 후에 원래는 그 전망이 좋은 것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단이 다 망가진 상황입니다 이 갈멜산 정상에서 재단을 다시 쌓고 백성들에게 다 나와서 재단을 쌓는 과정 속에서 마지못해서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을 겁니다 재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화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화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주 여화는 하나님이신 것 여화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와 같은 이름의 뜻들이 있는데 여화는 야외, 여화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불려진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언어로 보면 전능자, 창조주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던 그 여화가 바로 세상에 어떤 신도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신이라는 것을 이 백성이 알기로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재단 위에 있던 재물과 그 나무들을 다 태우고 심지어는 도랑에 채워졌던 물을 핥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불이 확 흙고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그러자 그전에는 한마디도 대답 안았던 그리고 머물거렸던 백성들이 엎드려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거겠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런 심령으로 백성들에게 나가서 사역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사갈에게 그가 낳을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일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요한이 낳는 그 시대 예수님 오시기 바로 그 직전의 시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 한 생명, 한 백성이라도 주님 앞에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엘리아의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분들 중에서 정말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품에 그가 안기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우리 새가족반 성경공부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하고 제외해서 참 감사했는데 그런데 탕자의 마음이 아버지한테 너무 위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큰 효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두고 또 집을 가서 이번에는 전에는 그냥 허랑방탕하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열심히 일도 하고 막 그래서 돈을 막 버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좀 잘해 보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집에 딱 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들아 나는 너를 통해서 다른 것이 없다 너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많은 일들 세상에서 막 성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라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나의 형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사도가 대살로니카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이야기 나오면 성도인들도 부담이 되고 목사인 저도 사실은 이 거룩함에 대한 항상 부담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거룩하다는 형용사라만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다 그러면 이거 형용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약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 일곱째 날에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럴 때 카다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다시라는 단어랑 성별하다, 봉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동사입니다 성별하다, 구별하다 그러면 거룩하다 이거는 형용사라기보다는 동사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봉헌하는 거예요 동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은 동사다 이러잖아요 사랑 그러면 명사일 수도 있는데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런 것처럼 거룩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형태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거룩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를 동사라고 할 때 선행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생각의 구별이죠 왜냐하면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행동이 생각에서 나오는데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인생으로 이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거룩한 행동이 나오고 실천이 되는 겁니다 2021년도에는 정교인이 성경일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1년에 여러 번 읽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전체가 함께 하고자 할 때 동참하시면 더 유익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증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서도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 되었고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묵상하면서 자꾸 보니까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로 영접해서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랬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게 꾸준히 잘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뒤로 물러가고 약해지고 뒤로 가고 그리고 자기가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자꾸 제 가운데 나가게 되면 그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온라인상에서 댓글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댓글 쓰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긴 해요 교회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 이분이 이거 예전에 예배 드렸던 분이구나 느껴져요 이 사람이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었구나 안타깝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거는 차지하고라도요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영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참 힘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뜻을 깨닫고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뒤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원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또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로므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